뭔가? 석지 않아 째고있다 아 밖에 아 처큐를 제발 형 갈렸다 어 뭐야 내 줌에 다 있어 꿀집 2층도 있고 외곽도 하나 있어 갈게 반대맨 아 깜짝이야 힐 중 힐 중 쥐 집안에서 왜 집안에 왜 보이냐 그니까 여기 4번 집안에 방문 피킹하길래 피킹인줄 알았어 둘 밖에 없는거 같은데 4번쪽 힐 중 4단 높 1층이야? 3층에 둘이였어 왜 왜 2층 하나 기절 하나 더 기절 하나 더 기절 뭐야? 끝 끝 뭐하냐? 힐 중 힐 중 아래드 라이딩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나무 죽을 듯? 죽었다 이거 나무 죽었고 차 왼쪽 연막 차 소리 끌어줄게 계속 나무줄 나이스 와 진짜 다운 야 이 한국인 진짜 역시 한국인이 게임을 뭐야 버리고 가다 여기 모서리 폭 갈 수 있으면 까볼래? 여기 사봐 나와서 여기를 빌 나이스 깨기절 나이스 넥스트 4번 4번 왼쪽 라인 안 보이거든 왼쪽 라인 안 보이거든 얘들 얘 독단적으로 그냥 온 거 같아 차고 힐 하나 더 있어 얘 말고 나을? 아 하나 끝이고 내 쪽 능선에 붙어있겠다 끝이고 북쪽에서 애들 쏘고 있었어 태그소 라인? 뭐 어딘지 모르겠다 나 얘 말고 또 있을 수도 있어 어 둘이 수도 하나 위치 몰라 덤벼라 이 자식아 덤벼라 세상아 어디 한번 덤벼봐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뭐 액 는 아 쫄깃 힐 힐 힐 이제 힐 힐 듯 힐 힐 힐 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